백문이 불여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백락 설명해도 지금 여기서 제가 시범을 한번 빌드릴테니까 잘 보이소. 요 어깨하고 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요 어깨하고 그 다음에는 요 궁디 있는 부분을 잘 보시고 진짜로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를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. 자 가겠습니다. 먼저 어깨입니다. 잘 보이소. 자 갑시다. 당신이 나를 버리고 말없이 떠났을 때 이 봄은 돌아왔어서 피는 흐름 흘렸다 하고선 어차피 가실뻑에 정말 저를 가져가야지 정말 남길 이 봄은 남길 문 미 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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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